어이구! 키워져라! 굽을! 고-! 왜요 혼세마왕님! 마셨다냐! 하하하하! 못 봐주겠구나 혼세마왕! 시끄럽다 흑심! 어이? 내 한자 마법이 말려들지 않도록 조심하는 게 좋을 거다! 문제로 돌아와라! 이제 흠! 제대로 돌아온 거지? 아, 그런 것 같은데? 쌀도사님이랑 보리도사님은 선원으로 돌아가셨나? 뭐냐고요! 우리는 죽도록 고생해서 초석을 찾아왔더니만 하하하하! 고생들 많았다! 초석 찾느라 고생 많았다고 했다! 날 위해서 말이지! 하하하하! 뭐야 넌? 우리가 초석을 가져온 걸 어떻게 알았지? 지하 미궁은 너무 위험해서 너희를 대신 보낸 거지! 어서 초석을 내놔라! 무슨 잠꼬대 같은 소리야! 말로 해서는 못 알아듣는군! 그렇다면 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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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 빠를 속마법의 속도는 상상을 뛰어넘지! 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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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느 틈에! 빠를 속마법으로 속도를 빠르게 한 거야! 하하하하! 더 빨라져라! 빠를 속! 하하하하! 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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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렇게 시끄러운 거야? 잠을 못 자겠잖아! 어? 뭐하는 거야? 선호공? 그... 보면 몰라! 싸우는 중이라고! 저 뿔난 녀석이 너무 빨라서 보이지 않으니 공격을 할 수 없어! 얍! 어라! 저거 흑심마왕 아냐? 에잇! 멈춰라! 멈추지! 아! 엄마야! 아니... 이건... 말도 안 돼! 야! 흑심마왕! 여기서 뭐하는 거야? 흑심마왕? 어? 혹시... 여의필? 이놈 보게! 벌써 날 잊은 거냐? 멍청아! 흑! 미안했다! 상대가 여의필이라면 오늘은 일단 도망가야 할 것 같네! 흑흑흑! 지금 장난해! 여태까지 날 그렇게 때려놓고 가겠다고! 아! 아! 쏘리 쏘리! 오늘은 목적도 달성했으니 여기까지! 목적? 흑흑흑흑 이거야! 으악! 말도 안 돼! 어느 틈에! 어라! 어! 그럴리가! 저쪽 코 큰 녀석 주머니에서 천천히 꺼냈는데 전혀 모르더라고 깨! 없어! 없다고! 잘 있어라! 나와라! 길러! 거기서!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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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속을 뺏겨버렸어! 아니! 저건 길러 마법? 인간계 녀석들에게서 초속을 손에 넣었으면 곧바로 초속의 반응을 지울 방법을 생각했어야지 뒤를 밟히다니 바보 같은 녀석! 기! 다.. 닥쳐라, 헌세마왕! 덕분에 3천년 동안 숨겨져온 악마의 꽃이 발각돼 버렸다! 멍청한 녀석! 저 녀석은? 응? 침착해 온 공? 여기에 온 건 초속을 되찾기 위해서야 이 상황에서 침착하게 됐어! 혼세마왕은 부두목을 죽인 녀석이야! 너.. 그때 그 원숭이? 이건 또 뭐야? 아는 사이야? 니 맘은 알아! 그치만 보리도사님도 무모한 행동을 하지 말라고 하셨잖아! 저 녀석을 쓰러뜨리고 초속을 빼앗으면 불만 없지? 가자, 이어이필! 좋아! 가는 거야! 아! 한 손 나고! 덤벼! 온세마왕! 흠! 흑! 으아악! 도로계 원수! 날아붙어라! 아름! 잉! 정탈! 이런끝이 없겠어! 나가라! 막을! 앙! 앙! 저 녀석! 여의필을! 흑! 그렇다! 지금의 손오공에겐 나 여의필님이 있지! 흐흐흐! 전과는 완전 다를걸! 흑! 흑! 간다! 길어져라! 길! 이창! 아이고! 길어져라! 굽을! 고! 흑! 왜요? 혼세마왕님! 맛이 어떤 거야? 흑! 전혀 썩 어떻게 열피를 손에 넣은 거지? 그리고 확실한건 이전보다 훨씬 강해졌어! 못 봐주겠구나, 혼세마왕! 하하하하하하하하하 시끄럽다 흑심! 어잉? 내 한자 마법이 말려들지 않도록 조심하는 게 좋을 거다! 샤하아아앗!!!!! 아아아앜!!!! 탈! 그만하라! 돈세마왕! 어휴 내 대마왕님! 대마왕님! 대마왕이라면? 저, 저게 대마왕이야... 니헤이! 무서워... 본세마왕! 흑심마왕! 초석과 보리소문에서 빼앗아온 마지막 마법 천자문의 조각을 꺼내놓으라! 네! 나와라! 천자문의 초석! 주칠달 쳐! 드디어 초석이 생겼고! 마법 천자문 피석의 마지막 조각을 꺼내거라! 하하하하하 나와라! 마지막 천자문 조각! 바깥! 위! 합쳐져라! 합할! 합! 드디어 모두 모였구나! 완성되어라! 천자문의 기사이요! 부활하라! 나의 마력이야! 하하하하하 지! 저런 녀석한테 겁먹을 거 없다고! 내가 날려버리겠어! 기다려! 순국! 뭘 말리는 거야! 저런 그림자 녀석 따위! 그림자 녀석! 하하하하하하 맘에 드는 우운! 널 내 부하로 삼겠다! 하하하하하하 뭐라구! 넌 훌륭한 악마가 될 것이다! 뭐? 악마가 되어라! 마귀팀! 마귀팀!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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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너 공! 으악! 서너 공! 으악! 뭐야 저걸! 마귀 인마 한자 마법이야! 저 마법에 걸리면 악마가 되어버려! 뭐? 빨리 도망쳐야 돼! 으악! 움직일 수가 없어! 으악! 으악! 소용없다! 나의 마지막 마법은 한 번 걸리면 도망치지 못한대! 여의필! 어떻게든 해봐! 어떡하지? 손오공? 이대로라면 오공이 위험해! 어떡하지? 어떡해? 그래! 그 방법밖에 없어! 지금 구해줄게! 대신해라! 대신할 때! 저런! 나 빠져나왔어! 대신할 때 마법으로! 상당히 클로스 대신 잡혀버렸어! 대신? 잠깐! 어구... 아... 괴로워... 상장! 금방 구해줄게! 잠깐! 이 멍청이가! 그만둬! 비켜! 방해하지마! 진정해! 진정하라고 오공! 비켜! 삼장이 위험하단 말이야! 저 안으로 뛰어들면 너도 악마가 돼버리고 말아! 둘 다 악마가 돼버리면 삼장의 일생이 무슨 소용이냐고! 그치마... 전혀 삭! 저 원숭이를 대신해 스스로 마법에 걸리다니! 너 때문에 저렇게까지... 친구를 위해 자신을 버리던... 어리석은 녀석이... 그런 짓을 해봤자 자신만도 고통스러워질 뿐이다! 싫어! 삼장! 안 돼! 삼장 목소리야! 뭔가 말하고 있어! 악마의 힘과 싸우고 있는 거야! 악마가 되지 않으려고! 난 악마가 되지 않는 거야! 악마! 악마! 어떻게 해! 열필! 뭔가 방법은 없는 거야? 저 이상한 덩어리를 없앨 방법이 없는 거냐고! 내가 해볼게! 마귀마 한자 마법을 없앨 수 있을지 자신은 없지만... 하아! 간다! 사라져버려라! 없애! 무! 으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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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으! 내 없을 문 마법도 안 통하는 거야! 하하하하! 차우와 대마왕의 능력 차가 너무 큰 거야! 전개의 공주님의 마법이 안 통할 정도면... 우리 마법 같은 건 전혀 안 통한다는 거잖아! 지 그렇다고 가만 보고만 있을 순 없어 내가 없애버릴 테니까! 방해하지 마라! 흑심 마오! 이 성가신 원숭이 녀석 이번엔 대마왕님의 부활을 방해할 셈이냐? 뭐라구! 너야말로 방해하지 마! 흑심 마오 왕! 으아악! 으아악! 흑심 마오 왕! 아악! 안 돼! 난 절대 악마가 되고 않을 거야! 성장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걸 아니겠지? 마의 기운이 불안정해 보여! 대마왕의 힘이 완전치 않은 거야! 저건 설마… 무슨 일이십니까 대마왕님? 힘이...힘이 부족하다! 내 힘이 무엇인가에 파괴를 받고 있다! 대체 이게 무슨 일이란 말이냐? 누구냐? 대체 누구인 거냐? 나의 부활을 파괴하는 게! 꺄악! 꺄악!